지난 강의에서 감각과 관련된 아기의 눈,코,입,귀,피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기의 신체와 관리하는 방법을 머리에서 발끝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개인차가 커요. 숱이 많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밝은 갈색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출생 시 있던 머리카락은 생후 2개월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100일 이후부터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두피에 비듬처럼 보이는 것은 태지예요. 분비물이 뭉치면서 노란 딱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목욕할 때 살살 문질러 조금씩 제거해주세요.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아기의 이마와 정수리 사이에 숨을 쉬는 듯 움직이는 부분이 대천문입니다. 아기가 누워있을 때 많이 울거나 긴장하면 조금 볼록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대천문 아래 혈관이 있어서 심장 박동처럼 두근두근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의 두개골은 어른들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신생아의 뇌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골이 조각나 있고 대천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대천문이 완전히 닫힌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일찍 닫힐 수도 있고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평소와 달리 대천문이 푹 꺼져 보인다면 혹시 아기에게 심한 탈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수변 횟수와 섭취량을 체크해보세요. 아기가 장염을 앓으면서 구토와 설사가 잦다면 탈수 증상 때문에 대천문이 꺼져 보일 수 있으니 수분 보충을 잘 해주세요. 또한 평소와 달리 꽤 긴 시간 동안 볼록하게 솟아있다면 뇌압이 높아졌는지 병원에 상담해보세요. 신생아의 가슴은 여자아기와 남자아기 모두 약간 부풀어 있어요. 뱃속에서 엄마의 호르몬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딱딱하기도 하고 분비물이 조금 나올 수 있으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의 유두가 쏙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짜줘야 한몰 유두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성장하면서 저절로 유두는 나옵니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짜지 마세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위 크기는 작은 유리옷을 만해요. 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고 자주 배고파해요. 먹고 자기를 반복하지만 작은 몸집에 비해 신진대사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생후 첫날부터 3일간은 엄마의 적은 유준만으로도 충분해요.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젖을 먹으려 하고 분유수유의 경우는 2, 3시간마다 먹으려 합니다. 이때 아기는 자주 목마리기 때문에 자주 먹으려 할 거예요. 그래야 아기는 배고픔을 달랠 수가 있어요.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생한 이후에도 복부에 힘을 주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묽은 모유변은 그나마 편하게 보지만 분유를 자주 먹는 아기들은 변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며 힘들어해요. 복부 근육을 쓸 줄 모르고 줄곧 누워 지내기 때문에 대변 보기는 아기에게 참 힘든 일이에요. 아기가 대변 보기를 매우 힘들어 한다면 장이 중력 방향이 되도록 아기를 세워서 의자에 앉듯 안아주세요. 항문 근처 엉덩이를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아기들이 엉덩이 보조개를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에 갈라진 곳 바로 위쪽 양쪽으로 약간 들어간 부분이 엉덩이 보조개예요. 아기들에게는 흔한 엉덩이 보조개지만 만약 깊이가 깊고 그 부위에 털이 있거나 항문에서 2.5cm 이상 멀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 보세요. 신생아는 기저귀 발진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을 본 즉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해요. 생후 한 달 미만의 아기가 대변을 보고도 잘 자고 있을 때 기저귀를 갈면 깰까봐 갈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 저는 생후 한 달까지는 갈아주라고 말해요. 발견 즉시 갈아주어야 항문과 엉덩이에 발진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기들에게 기저귀 발진은 흔한 증상이지만 소변은 암모니아 피오병을 유발하고 대변은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있어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갈아주어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몸에 솜털이 많은 아기도 있고 적은 아기도 있어요. 솜털이 너무 많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아기의 등, 귓볼, 얼굴볼, 어깨 쪽 양팔에 보송하고 부드러운 솜털이 보일 거예요. 생후 3개월이 되면 솜털이 많이 빠져서 목욕한 물에 둥둥 뜨기도 해요. 생후 1년쯤 거의 다 빠집니다. 몽고점은 아기의 엉덩이와 등에 주로 발견되는데 손등과 발등에도 나타나요. 색깔이 진한 아기도 있고 흐린 아기도 있어요. 크기가 큰 아기도 있고 작은 아기도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없어진 아기들도 있고 7세가 되어도 남아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몽고점이 없어지는 시기도 개인차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